반갑습니다 2022년 6월 30일 현재 시간 8시 32분 입니다 오늘 좀 영상이 늦은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어 가지고 많은 일들이 있어서 조금 늦은 점 참고 부탁드리구요 어 저희가 어 현재 현재 또 6월 달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었고 이제 7월 달에 이제 시작이 됩니다 지금 주식시장이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안정화 되지는 못했습니다 안정화 되지는 못했는데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코스피 코스피와 코스다 2020년도 처럼 급격한 하락은 없다 이 말씀을 드렸구요 지금이 이제 저점이 다 보셔야 되요 여러분들 절대 지금 포기하시면 안되구요 오늘 코스피가 2 3 3 2 코스닥이 745 포인트인데 지금 저점이라 보셔야 됩니다 더이상 빠지진 않습니다 어 저번에 한 3일 전에 코스닥이 거의 한 710 포인트 까지 내려갔었죠 아주 많이 내려갔었는데 어 그리고 약간 반등을 줬구요 지금도 보시면요 일단 업종 한번 볼게요 이때네요 이때 보시면 예 714 맞죠 정확하게 6월 23일 날 714 포인트 까지 어 빠졌었네요 이래 보시면 되구요 자 이게 이제 바로 박스건 이요 박스건 지금 포기하시면 나중에 진짜 후회합니다 자 세계 경제가 뭐 돈이 많이 풀렸다고 하지만 그거는 계속해서 이때까지 계속해서 나왔던 말입니다 나왔던 말이고 자 한번 보세요 우리가 뭔가가 비가 와서요 자 이거 쉽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폭우가 막 뭐 뭐 폭우가 엄청나게 막 비가 옵니다 자 폭우가 뭐 한 일주일 동안 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산사태가 일어나겠죠 산사태가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집이 뭐 산에 있는 집들이 막 떠나려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집들이 비가 첫날 만날 계속 옵니까 자 비가 너무 많이 와 가지고 어 차가 둥둥둥 떠다니고 사람이 떠다니고 물건이 떠다니고 집이 부서지고 자 이게 계속 되냐고 아니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그 비가 멈추고 그리고 언젠가는 그 범람하던 물들이 잠잠잠 다시 가라앉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점점 가라앉는다고 아니 다시 물이 빠진다고 하수고로 물이 배관이 빠지던 무슨 어 뭐 발전소로 빠지던 땜으로 빠지던 어떻게든 빠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원이치가 되는 거죠 물론 피해는 있죠 피해는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요 예를 들어서 나는 만약에 물이 만약에 너무 범람할 때 정말 정말 범람할 때 나는 앴다 모르겠다 하고 다 버리고 도망가 버렸어 아니 도망가게 그냥 가버렸어 그러면 다시 돌아왔을 때 아무것도 없어 하지만 물이 막 이래 범람해도 내가 잠깐 일시적으로 그 범람 받은 것을 잠깐 피해가지고 정말 나중에 다시 정상화가 됐을 때 빨리 와가지고 내 집을 치우고 마당을 쓰고 흙을 털고 이렇게 해버리면 멀리 가 있는 사람보다 가까이 있는 사람이 먼저 빨리 일어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주식시장이 힘들다고 아이고 죽겠다 죽겠니 많이 찌르니 많이 이렇게 돼버리면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다시 일어나는 것은 정말 더 힘들다는 거예요 자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한 번도 안 한 사람은 있어도 다시 뭐 완전 끊는다 이런 사람은 제 손이 있으면 장 찍습니다 이수로 나와보라 하세요 없어요 자 제가 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성인들이니까 어차피 성인들이니까 정말 쉬운 얘기로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뭐 어? 밥일을 하더라도요 한 번도 안 한 사람은 있어도 한 번 했다가 끊은 사람 있습니까 형님들 없잖아요 진짜 쉽게 진짜 귀에 딱 박히게 이야기해준다 성인들이니까 어? 우리가 밥일을 하더라도 한 번도 안 한 사람은 있어도 한 번 했다가 끊는 사람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형님들 맞잖아요 인간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주식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주식으로 망한 사람은 주식으로 일어나면 됩니다 주식으로 떨어진 사람은 주식으로 일어나면 돼요 그런데 왜 못 일어나냐면 나약한 마음 쓸데없는 똥꼬집 그리고 지 마음대로 하는 매매 이런 것 때문이에요 아 오늘 좀 다 좀 방송이 좀 늦었더만 좀 여러가지 이야기를 좀 하네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도움이 되면 도움이 된다고 좀 해주시고 7월 1일 일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넥스트 침 신규 상장 예정 있습니다 내일 상장됩니다 넥스트 침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내일 조금 시세를 줄 것 같습니다 공모가가 13,000원이고 공모지수 수가 260만 주밖에 안되네 내일 시세가 몰빵이다 그냥 알겠지 몰빵이다 이거 요즘에 신규 종목 그냥 시세 좋잖아 내일 몰빵이다 자 그리고 또 보겠습니다 전기차 충전 예금 인사 정보 유료사 뭐 별거는 없고요 내일은 넥스트 집 몰빵입니다 몰빵 인생 뭐 있습니까 몰빵이 몰빵하자 내일 그냥 다 들어가자 그냥 집 팔고 땅 팔고 다 팔자 에코캡 나머지는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CS 베이링 베어링 297090 297990 2979 CS 베어링이 297090 사면 안됩니다 내일 상장 많이 됩니다 CS 베어링 사면 안되는 종목 그리고 해송옵틱스 NCT ETRON 096040 사면 안됩니다 사면 안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될 정보 그리고 THQ 192410 사면 안됩니다 적어놓으세요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엠브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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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해수 169330 사면 안됩니다 엠브레인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매도하는게 낫습니다 G2 파워 가 보호 지툭 파워가 보호였어야죠 그냥 얼마 안되니까 자 이름도 다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7월 1일 내일 넥스트 7 예 신규 상장된다 는거 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추천주 두 종목 나갔죠 첫번째 종목은 레이저셀 레이저셀 실질적으로 오늘 오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거래량을 실어주면서 지지를 해주는 모습 괜찮구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2%정도 올랐었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두번째 종목이 3부 토건 저희 카카오톡방에서는 이걸 추천 나갔습니다 이것도 2% 이상 올랐는데 지금 또 시간으로 많이 올랐죠 시간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내일 아마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쉽습니다 내일 아마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쉽고 내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희 리딩방에 들어와서 카카오톡방에 들어와서 카카오톡방에 들어와서 충분히 수익을 보실 수가 있다 충분히 수익을 보실 수가 있다 이 말씀을 저는 먼저 드리구요 내일 추천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1분 1초가 바뀝니다 1분 1초가 매일매일 바뀌어요 매일매일 바뀌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된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보는 관점은 원숭이 두창 관련해서는 조금 약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좀 들구요 그리고 참고로 또 오늘 제가 오후 방송에도 말씀드렸는데 실리콘 실리콘2 오후 방송에 제가 1시에 또 합니다 비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오늘 오후에 5대1 무상증자가 나왔죠 자 지금 현재 트렌드가 무상증자가 발표가 나면 시세가 200% 300% 나오고 있어요 그 대표 계정의 종목이 지금 뭐 공공원이라든지 노터스라든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실리콘2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얘도 5대1이에요 얘도 5대1이야 혹시나 오늘 제가 오늘 매수하라는 사람들은 또 매수를 했더라고 매수를 했는데 혹시나 이거를 조금이라도 한번 가져가서 보신 분들은 내일 조종줄 때 한번 들어가는 거 추천드립니다 실리콘2 물론 이거는 단타로 들어가시면 안되고요 무상증자이기 때문에 걸리락이 일어나는 그 순간까지 가져가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관심종목 중에서 청당글로벌이 오늘 조금 아까운데 이게 오늘 또 시위에 또 많이 올라갔죠 청당글로벌 액세스 바이 이거는 별로입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키트 관련주들은 저는 지금은 이거 원숭이 투창으로는 그게 좀 힘들다 보거든요 왜냐하면 코로나로 이게 일어나야지 원숭이로 이거를 갖다가 가는 거는 좀 아니라 보고요 보시면 이거는 조금 아이라 보기 때문에 왜 안 바뀌지 아씨 봐봐 이거 다른 거 누르고 있음 청당글로벌이 내일 이거 아 이 종목이 진짜 오늘도 관심종목이었는데 하여튼 조금 놓쳤네요 그리고 우진비엔지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지금 참 추억의 종목이다 액세스 바이오 이거는 우리가 실제로 거의 10배 가까이 갔었던 종목입니다 액세스 바이오 정말 옛날에 생각납니다 누보 3부터 곧 내일 2500원 돌파하지 않을까 그러시고요 이것도 맞춰가지고 내일 첫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내일은 일단 넥스트 칩 신규 종목이고요 그리고 또 말씀드렸던 저기 뭐지 실리콘두 이거는 개별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개별적으로 리딩 어렵습니다 정보만 드리는 거고요 첫 번째 종목은 중단 글로벌 중단 글로벌 액세스 바이오 누보 첫 번째 종목은 누보 하겠습니다 내일 내일이 며칠이죠 7월 1일 첫 번째 종목은 누보 하고요 두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3부터 곧 내일 갈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한 번 더 실리콘2도 갔네 두 번째 종목은 청단 글로벌 하겠습니다 청단 글로벌 하고요 청단 글로벌 하고 내일 기분 좋게 7월 1일 금요일 멋있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실 분들 단체방에 들어오실 분들은 문자로 절실하다 보내주시면 됩니다 010-826-095-425 절실하다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보시면 우리 또 위너스 세력몰빵반 위너스 세력몰빵반인데 현재까지 단 한 번도 실패 없이 단 한 번도 실패 없이 당일 매수 당일 매도를 해서 지금 현재 다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위너스 세력몰빵반 지금 단 한 번도 실패 없이 근데 이거는 아침에 집중하셔야 되고요 완전 아침에 하실 분들은 비중은 50%씩 들어갑니다 당일 매수 당일 매도 하실 분들은 위너스 세력몰빵반 세력몰빵반 하실 분들 단타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만 연락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멘탈 강하신 분들만 하시면 되고요 문자로 절실하다 문자로 절실하다 문자 보내주시면 이 세력몰빵반도 지금 강령 추천드리니까요 빠르게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산부토건은 내일 또 들어가도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요 내일 오전 그리고 오후 제가 다 합니다 이제 안 시킬 거예요 제가 다 하니까 빠르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010-829-95415 문자로 절실하다 보내주세요 고맙습니다